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중국과 미국, 중국이 또 하나 날렸네요.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안 한다고. 굉장히 크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거기다 대두 이런 거. 대두, 콩. 콩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거든.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도 합의할 때 중국한테 양보 그거 받아서 되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도 아니고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중부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이런 쪽의 표심.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농산물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언택하고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거든요. 언택 비즈니스. 어차피 어려운데 거기다가 수욕길까지 막혀버리면 어떡하냐. 빰 벨트.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G7 플러스 4 그것도 그렇고 홍콩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기분이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양국이 서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무역 합의를 두고도 중국은 그때 1월에 합의한 이후에 2월 3월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런 입장이고 미국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합의했던 게 미국의 농산물을 대거 추가 매수한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어제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곡물 회사죠. 중랑그룹에서 대두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 구매를 중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산 돼지고기 주문도 취소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 그게 뭐냐면 1월에 협상한 거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건데 결국은 정치 외교의 문제에서 실물 경제의 문제로 다시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합의했던 게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는데 그게 첫 해 767억 달러, 두 번째 1,233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로 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으로도 사들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에만 36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여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분기 중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다 털어보니까 34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물론 냉동창고라 이런 데서 비축을 할 수는 있지만 들여와서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분기 진도가 34억 달러 나갔으니 이걸 어떻게 다 채우냐 이거죠. 4에 달에 34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 올해만 365억 달러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365억 달러 마이너스 34. 그래도 앞으로 320억 달러, 330억 달러 가까이 사야 되는 건데 이 진도를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 농산물 회사라든지 중국 비축 양곡관리공사 같은 국영회사에서 중단을 한 건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울 거고 미국에서는 너네가 우리 홍콩이나 이런 거 성가시게 하니까 너네가 이렇게 보복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담당 부처에서는 뭔가 또 다른 카드를 중국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할 때 이런 게 터지면 참 많이 빠지는 재료예요. 농산물인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의 합의가 뒤틀려져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크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승세를 이어간 거는 상당히 이런 악재에 둔감한 그런 장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국내 뉴스입니다. 삼성이 낸드플래시 쪽에 8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낸드플래시는 완전히 지금도 현재 1등인데 완전히 격차를 더 벌리고 압도적 1등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분리하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 비메모리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1등인 게 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게 D램과 낸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메모리의 1등인 건 사실인데 D램 쪽에 탁월한 1등이에요. 1등이 삼성, 2등이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낸드 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보면 메모리 쪽에 2등을 하고 있는 위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6위 정도를 하고 있는 사람. 낸드에서는? 낸드에서는. 그런데다가 그 얘기는 메모리 쪽의 한 축인 낸드 쪽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추격의 의지가 아직 살아있는 권역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 공장에다가 P2라인이라고 E라인에 한 8조 원을 투자해서 최첨단 낸드 플랫 생산 라인을 추가로 구축한다는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곳에다가 초미세 극자외선, EUB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옆에다가 이 증설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또 랜드 새로운 증설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평택 쪽에 비교적 낸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보면 낸드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력 구도가 2위권 업체들이 대충 몰려 있어요. 예를 들면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카우시마라든지 마이크로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충 2위권 그룹에 그냥 고만고만해요. 삼성하고의 마켓 쉐어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마는 예를 들면 2018년도 기준으로 삼성이 랜드 플래시 기준으로 38%. 2019년도 자료도 있군요. 3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10% 중후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많이 좀 처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총역차를 벌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인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럼 수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수요도 없는데 과잉 설비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고 5G 보급이 되면서 중장기 낸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최근에 언택트의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더불어서 이런 메모리 반대쪽에 특별히 낸드 쪽의 수요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비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중국의 양치 메모리 같은 데들도 삼성의 6세대 낸드 수준이라고 하는 128단 낸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주식시장에서 IT데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쪽에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성이 연달아서 굉장히 큰 투자 발표를 하다 보면 특별히 새로운 라인을 깐다라는 건 장비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유하고 이긴다 보구나. 아니요. 좋았어요? 아니, 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IT? 아니, 또 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부장? 소부장 하나 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굉장히 IT 섹터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게 삼성전자의 낸드 쪽에 8조 투자, 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삼성이 지난 4월에 133조 원 투자하고 전문의력이 1만 5천 명 채용한다. 그래서 반도체 비전 2030이다 이런 비전 발표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가시화되는 그런 국면들마다 반도체 아주 필수적인 장비라든지 부품업체들의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어제는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부동산도 좀 올라가나요? 평택 공장 생기고 주변 상가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미군부대도 있고 삼성이 갖고 있는 기흥이라든지 또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화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쪽에 이런 한 가지 이슈가 전체 평택 지역의 부동산을 좌우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비교적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이쪽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좀 뭐랄까 입체적인 사고방식에 좀. 너무 초차원적이었나요?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현대 오일뱅크가 SK주유소 운영권 300개를 인수를 해서 이거 너무 좀 오바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주유소 체인이 넘버1이 SK죠. 넘버2가 칼텍스. GS 칼텍스. 그리고 넘버3가 현대 오일뱅크, S오일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SK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주유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300여 개의 운영권을 현대 오일뱅크가 인수를 해서 현대 오일뱅크 간판으로 바꾸고 영업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가 총 2,500여 개 정도가 돼서 TS 칼텍스에 2,352 개를 물리치고 2위가 되는 거고요. SK에너지가 3,100 개로 여전히 1등인데 이런 거죠. SK네트웍스도 여튼 SK그룹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경쟁사인 현대 오일뱅크가 주유소 영업권 300개를 사는 거죠. 그런데 SK그룹 차원에서 보면 주유소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현대 오일뱅크는 그것을 늘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현대 오일뱅크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게 SK에너지나 SK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상장 상태고 상장의 숙제도 남아있단 말이죠. 현대 오일뱅크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정유업체죠. 정유업체는 또 주유소가 리테일망이니까.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전통적인 정유산업에서 뭔가 활로를 개척해보고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하고도 송사가 붙어서 국제적으로 소송도 당하고 그러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두 회사 간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이 조금 대별된다 이거죠. 하나는 주유소를 사고 하나는 SK그룹 차원에서는 주유소를 줄이는 건데 오일뱅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대 오일뱅크의 최대 생산 기준으로 해서 이 300개를 인수하면 한 3, 4%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현대 오일뱅크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이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굉장히 회사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내 리테일망을 좀 넓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유소가 저희도 기름을 넣어가면 사장님, 만땅해요. 이렇게 하고 기름만 넣고 딱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주유를 하다 보면 거기에 컨비니언스토어가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컨비니언스토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기능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요. 컨비니언스토어에서 하는 물을 공짜로 주니까 주유소에서 물 사 먹으러라도 컨비니언스토어가 가서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사고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주유소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됐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게 정착이 잘 안 되더라고. 주유소에서 뭐 사본 적 있어요? 주유소에서 내리는 게 일단 셀프나 돼야 내리고요.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굳이 워낙 편의점이 주변에 많아서 미국처럼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에 그런 기능을 많이 넣어서 복합점퍼 형태로 운영을 해서 부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충전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충전소. 그래서 내가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유소를 충전소로 만드는데 훨씬 더 근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더 유리할까요? SK에너지가 더 유리할까요? 현대오일뱅크? 현대가 아무래도 뭐 왜? 아니 현대... 자동차니까? 그렇죠. 자동차 만드니까. 또 그렇게 되나? 여기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SK는 배터리를 만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회사들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도심의 비싼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강남권이라든지 시내라든지 보면 저 주유소에서 부가가치가 저 땅에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있는 이 녹음실도 원래 주유소 자리였어요. 주유소 자리. 유공주유소라고. 유공본사가 교보증권 빌딩이었고 그 앞에 있는 직용주유소.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큰 주유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딩이 쓴 것도 그 주유소로는 여의도 핵심 역세권에서 부가치가 없으니까 이 빌딩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도심의 주유시설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주유시설로서의 경제적 효익이 다른 개발로 나오는 효익보다 많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빌딩에 속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한 번은 불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산화하든지 아니면 빨리 부자돼서 나가든지 그래서 불처럼 일어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하늘은 앞으로도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봐주세요.